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맨! 우리는 다른 사람 없지? 다른 사람 없지? 다른 사람 없지? 다른 사람 없지? 이건 진짜 좋은 말이야. 다른 사람 없지? 우리는 다른 사람 없지? 아무튼 맨! 다른 사람 없지? 우리는 정리해볼까? 우리는 알겠지? 딘은 R&B의 왕이야. 여러분도 알고 한국에 있는 많은 R&B의 아티스트가 없지? 근데 내가 알겠지? 딘은 아마 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지? 그리고 이 새로운 싱글들이 몇 달 전에 출연했지? 이게 딘입니다. 하올린 404 이 오디오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렛츠고! 자, 핸드폰이 준비됐어요! 렛츠고! 하! 오케이! 렛츠고! 하! 렛츠고! Monnya Une eingele 막.. 이게.. 이게 그냥 그냥 유식사의 가능성이 아니면 신선한 남자, 토마토, 그 젖은 뭐지 공값을 알아요? 그냥 영원히 그냥 오 오 맵 맵 발음 안 잡지 엄 미안 저 말 1, 2, 3, 4 1, 2, 3, 4 1, 2, 3, 4 2, 3, 5 아 와우 아 여러분 노래 들으시나요? 이 노래는 영어로 다 읽어버렸어요 알겠어요? 우리 시스템에 붙어있는 게 맞지만 근데 왜 이렇게 봐서 왜 이렇게 봐서 이런 노래는 안 읽어버렸어요 이 노래는 이 노래는 안 읽어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미지 아르트에서 보면 오랫동안 비디오가 일어나고 월프가 일어나고 사이버 로보틱 월프가 일어나고 싶어? 저는 많이.. 저는 이 앨범에 대한 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전에 데이플리아를 보냈어요 그리고 로보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휴대적인 에디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에서는 사이버 월프가 일어나고 싶어? 그리고 404! 인터넷에 보면 404의 에러가 일어나고 싶어? 이런거니까? 하올린 404 이런거니까? 이런거니까 하올린이 아니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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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 아잇 아잇 사진을 연결하고 그래서 와우 음 음 와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샨 그녀가 helt 맑은 그 때 쾌velmente 지금 디디트newst 다 드디어τη신까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듣고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데 그리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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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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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래비스 스콧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완전히 다른데요 근데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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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주 깊은 디스토피아한 압몬스페리아한 압몬스페리아한 가정 아무튼 다시 돌아가자 너무 좋아요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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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음! 워! Did you hear that? 그 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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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렉트로닉? 그 베이스라이너? 와우! 그 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 오! 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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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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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대박 Clip 좀 더 얘기해 보러가볼게요 저는 visited Sonic Lee에 대해 소닉 리프 되게 않아서 그런건 다른 olmay야 이게 너무, 저는 인제는 finder 이게, 그냥 드디어, 맘에 본인은 정말 좋다는 얘기에요 근데 제가 좀 더 기괄하게 해본건가요 그의 템 제작들은ith ㅇㄴㅆ? 그래서 데이플라이 전 же 전에 밥은 사이트를 인장하고 있었는데 그니까요? 그는 데이플라이 스타일로 설명한다고 했었었죠? 그는 사이클을 계속 가려진다고 했었죠? ㅇㄴㅆ? 그는 완전 늘어난 목표의 인간龍원이예요? 그리고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는 리액션에 관한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게 두는 금방 아는 말이야 ㅇㄴㅆ? 그는 우리 사이 tired 산론을 잘ammillon하네요 그는 일을 딱 한번 말해야 하는건 ㅇㄴㅆ? 그 다 비닐 사이클은 다것을 보였죠? ㅇㄴㅆ? 음.. 음.. 요금을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인간을 다시 돌아가고 ㅇㄴㅆ? 다시 돌아가고 요놈? 뗏이티브하게 그리고 루프에 빠져가고 ㅇㄴㅆ? 그것은 또한 륏이티브의 움직임 ㅇㄴㅆ? ㅇㄴㅆ? 그리고 내가 말해 우리 시스템이나 그런지 그런게 ㅇㄴㅆ? ㅇㄴㅆ? 모든 것들은 이 루프에 빠져서 루프에 빠져서 이 시스템을 루프에 빠져서 비밀에 빠져서 다양한 중요한 것들을 그는 전국적인.. ㅇㄴㅆ? 전국적인.. 그냥 음악은 아니고 하지만 이.. 이 생활에 있는 ㅇㄴㅆ? 이 시스템에 거의 다 붙어있어 ㅇㄴㅆ? 음.. 그는 아주 모델한 인데스트리 소사이티 그는 거의 시민 소사이티에 대해 얘기하는거죠 그는 거의 글쎄 에리나에 대해 얘기하는거죠 그는 거의 시스템적인 오프레이션에 대해 얘기하는거죠 ㅇㄴㅆ? 그는 그 말 말은 오프레이션을 사용하지 않더라구요 왜냐면 이 말은 정말 벗기 때문이예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경우에 사용하는거죠 근데 ㅇㄴㅆㅆ?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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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리데득 사이클의 모션을 ㅇㄴㅆ? 그.. 그 리데득 사이클의인데로 하겠고 러브 스토리의 기념에 대한 부분을 맞이해야겠고 ㅇㄴㅆ? 근데 리데득 사이클의 기울인데 새싹냄을 쯔고.. ㅇㄴㅆ ㅇㄴㅆ? 이는 이런 의미가 부족해서 ㅇㄴㅆ? 아마도 그는 무슨 뜻이야 엄청 옳은 엔딩 근데 그는 그는 디스토피언 그는 그 시시도라는 상황을 보면 ㅇㄴㅆ? ㅇㄴ웨 음... 아... 음... 음... 그 Yu-en-en...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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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샷샷드 딘 샷샷드 딘 이 사람의 모든 게 필요한 것들은 ㅇㄴㅆ? 그냥 이 모든 패키지야 모든 패키지 우리 말 dwt 그리고 담에의 벤아시아 미뤄속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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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는라 쟤는때문한 의념이자 그리고 괴로워짐으로도도도의 괴로운의 문제 받는곳을 의 내 생은것을 뮤지컬으로 인기 macam 다같은 사람하고 디임가도 누가 보여주고 궁금한 게 그니까 이 songs 이 란을 특히 나는 말했었네요 프로듀실도 너무 놀랐어 그리고 끝이 끝났어 거의 아폭클립틱이었어 디스토피한 느낌 그 단어로 사용하고 싶어 근데 그 노래는 이 곡을 잘 표현할 수 있네요 그 압몰스페릭 바이브가 디스토피한 느낌 후우 하우는 404 진짜 너무 놀랬어 진짜 좋은 타이틀 하우는 도와주 하우는 도와주 하우는 404는 이런 에러가 되어있어요. 디지털에 돌아가고 싶어요. 모든 기술적인 에레멘트, 모든 기술적인 에레멘트들이 지금 시작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맨! 오늘의 리액션을 끝냈어요. 샷츠하트 디엔에겐, 유니버셜 뮤직그룹에 샷츠하트 여러분! 그리고 맨! 이건 끝냈어요. 그래서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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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